정철주는 그런 역할을 좀 펴줘야 돼요. 그렇죠. 상대해줄 때 위험합니다. 돌아서면서 슛! 막아납니다. 아이고. 앱서울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. 공격으로. 예. 공격으로 나오는 타이밍이 되게 빨리 지금 또 3대2에요. 또 3대2입니다. 정파울로 올릅보입니다. 왼발 슛! 막아납니다. 기본대. 잘 막았습니다. 아 오히려 지금 많이 들어간 오른발 킥을 준비하고 있는 정파울로입니다. 정파울로 슛! 두고! 솔들면서 해킹! 다행입니다. 아 이게? 아 참만다행이네요. 이건 담당하는 위치 없고요. 아 지금 보세요. 완전히 그 병을 완전히 넘어서. 네 그렇습니다. 몰리나 들어왔고. 네. 김태환 들어왔고. 고명준 들어왔고요. 자 테크로나시 빼내고. 자 왼쪽. 아 또 잘렸어요. 성공으로 옵니다. 광주. 자 치고 달립니다. 아 오른쪽이 뚫렸어요. 자 주학파울로. 오른쪽 가면서. 아 네가 막습니다. 아 다행이었어요. 아들이 잘 막았어요. 아직으로 갔기 때문에. 물어있어요. 그렇습니다. 아 아 아ICS cáp dancers. 자 무릎 밑에서 차이하고 있는. 자 가운데 alcool입니다. 가운데 쪽에서 싸웠어. 안쪽 밀어보면 위험합니다. 자 올라가세요. 우아크 premise 502. 아 들어가세요. 아 엄청 잡った. вел까들이 당했어요. 어찌 тамiso. 오른발이 나이있습니다. 한 5m 정도 뒤에 떨어져요. 여기서 따라가지 못하니깐 여윤준 선수가 같지만 그것을 봉쇄하기는 어렵죠. 간격이 너무 멀었던거에요.